내년 하반기 개관 예정인 경기도서관의 청사진이 나왔습니다. 경기도는 끌림이 있고 변화를 선도하는 기후환경도서관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세 가지 추진 방향을 내놨습니다. 이를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계층을 아우르도록 공간을 연출하고 계층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마련, 도내 2천여 개의 도서관 정책을 총괄합니다. 또 에너지를 생산하는 친환경도서관으로 기후위기 극복의 중심 역할도 하게 됩니다. 경기도서관은 도 최초의 광역대표도서관으로 경기 융합타운의 지하 4층, 지상 5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입니다.